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, 짜잔! BHC 치킨 먹방 레츠고! 치킨 먹방 레츠고! 치킨 먹방 레츠고! 손 깨끗하게 씻었어요. 자, 치즈볼. 진짜 맛있다. 얘는, 부링 치즈볼. 치즈 스틱. 치즈 스틱. 이쯤에서, 치즈 스틱. 맥주. 치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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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시원하다. 치즈. 자 끝에를 자 이제 소스에다가 찍어먹을게요 듬뿍 담궈서 치킨무 인상 치킨무 은 치킨무 와 치킨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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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얘는 뿌링섭떡이라는 거에요. 떡이랑 소세지랑 떡이랑 소세지랑 이렇게 되어있네요. 그다음 뿌링클 가루가 싹 뿌려져있는 맛을 보겠습니다. 와, 진짜 맛있다 이거. 이건 그냥 소떡. 빨간 소떡. 아, 매워. 아, 매워. 깜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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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대박 너무 맛있어 제 얼굴이 지금 빨개지고 있죠 제가 술을 먹으면 눈이랑 귀, 입술 이런데가 되게 빨개져요 그래서 술을 잘 못 먹어요 점점 술이 올라오네요 눈이 되게 붓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빨리 먹어야겠다 더 추한 모습 보이기 전에 알겠습니당 어 уж 너무 맛있다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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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진짜 크다 콜라 콜라 소시지 오늘 이거 다 합쳐서 4만 천원인가 들었습니다 되게 별로 없어보이는데 꽤 비싸죠 그래도 켜오젤리 이런거보다는 나아요 4만 천원이면 괜찮지 응? 5만 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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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볼 라스트 5만 천원 너무 배불러요 맥주를 마셔서 그런지 조금 더 배부른 것 같네요 제가 술을 진짜 못먹는데 올꺽 보이시죠 잘 먹고싶다 그런김에 한잔 똑똑 5만 천원 6만원 5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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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